먼저 대한항공입니다. 다이렉트킬 전진영 들어가면서 거든지 어쨌든 미쳐줘야 됩니다. 자 리시브 약간 짧았습니다. 주리치 오픈 스파이크 바깥으로 달렸습니다. 제다리 연타 다시 막힙니다. 김초롱 주리치의 서브 강하게 들어갑니다. 직접 때립니다. 전광인 주리치의 서브가 살짝 안정감을 가져오고 있어요. 신영수의 리시브 박승석 밀어넣기 하경민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광인 터치아웃 지금도 오재성 선수가 언더를 올려줬는데 정확히 올라갔죠? 오재성 다시 한번 속공이 있네요. 김초롱이 맞습니다. 오른쪽 퀵 산체스 터치아웃 박승석의 리시브 진영수 퀵어픈 곧바로 넘어옵니다. B쪽 빼주면서 백어택 득점 박승석 두개씩 기록을 했습니다. 강민웅 주고 박승석 막힙니다. 서재덕 4개를 기록한 서재덕인데요. 전진영의 속공 막혔습니다. 강민웅 이번엔 한 번 더 주는데요. 다시 막힙니다. 연속 블록킹 서재덕 공격성군으로 서재덕이 53% 곽승석이 47% 공격적인 부분은 서재덕이 조금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꿈만 집중력이 떨어지고 넘어갈 수 있어요. 더 집중해야 됩니다. 곽승석의 리시브 좋고 나체스가 때립니다. 최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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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이 앞서갑니다. 브록킹 집중력 도어 지금 수비력 한국전력이 힘을 갑자기 내는 상황이네요. 정지석 일단 넘깁니다. 높게 뛰어지고 오픈파이크 특점 주리치 대한항공 정지석의 서브 네트를 스치고 나갑니다. 너무 과긴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너무 서브 검실이 많네요. 안정된 리시브 정광인 1세트를 끝냅니다. 한국전력의 20점 부분에 가서의 집중력 상당히 뛰어났던 첫 세트였습니다. 2세트가 시작됩니다. 강민웅 주고 백어택 높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서재덕 2단 연결 정광인 득점 오재성의 수비 승점 차이가 한 점차 밖에 안나요. 더 치열해지겠죠. 주리치 스파이크 어택 커버의 전광인 한 번 더 줍니다. 스파이크 득점 잘 받았고 폭공 살려냅니다.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산체스 자 지금은 터치하우스 선호 됐는데요. 서재덕 권준영 백어택 양 취덕 다 넣어냅니다. 정광인 추적이 추적이 다 넣어침 위치 저리치 이낙고 있습니다. 선체스 긍정 저는 택 스파이크! 막힙니다! 지금은 황승빈인가요? 정지석 리시브, 황승빈 뒤쪽 빼줍니다 산체스 강타 이번에는 안쪽 이번에는 안쪽 주리치 강한 석으로 리시브를 훔쳐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디그 전광인 득점 성공 확실한 포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올려만 주면 승부가 납니다 살려냈고 주리치 받아냅니다 오픈 스파이크 다이렉트 킬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전광인 블록킹 제대로 잡아냈어요 오늘 뭐 아무튼 한국전력의 수비 집중력이라든가 참 하고자 하는 의지들 돋보이고요 네 자, 대한항공도 이번 포인트만큼은요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 두 팀 모두 명랠리를 펼쳤습니다 네 마지막 전광인이 발까지 뻗었는데요 23 대 18 네트를 맞고 가까스로 달렸습니다 전광인 오늘 권진영 톳 쏟네요 정말 김철호입니다 서재덕 리시브 잘 됐습니다 주리치 2세트 종료 2세트 한국전력의 수비 집중력 그리고 연결되었을 때 결정력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전광인 위기에 올려있습니다 3세트 시작합니다 아, 이게 넘어갑니다 원더토스 서재덕 자, 이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서브 서재덕 최부식 리시브 올려놓고 퀵오픈 블록하웃 신영수 전광인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때립니다 최부식이 받았고 스파이크 따라갑니다 살려냅니다 전광인 득점 여유 있네요 전광인 한국전력의 2단 연결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보니까 대한항공의 블록커들도 덩달아서 느슨하게 브로킹이 됐단 말이에요 국간에 도움이 되잖아요 맥토스 살짝 살려냅니다 부위에서 산치 아, 준위치의 득점이군요 정지석 황승빈 신영수 어택커블 7부식 반대편으로 산체스 한 점 산체스 한 공기 오랜만에 나왔어요 8대8 동점이 됐고요 황승빈 황승빈 오른쪽 후에 막힙니다 주리치 자 밑으로 주리치 네 프로킹을 시도를 해가지고요 네 네 4개를 잡아냈던 주리치거든요 한 번 더 주석기 서브 3부식 황승빈 주고 산체스 권준영이 살립니다 그리고 주리치 터치 확실하게 때려줍니다 네 티를 스치고 넘어갑니다 신영수 깨끗한 공격 성공 진영수 주리치 리시브를 흔들었습니다 3단 처리 확승서 전광인 권준영 전광인 자 또 내 터치에요 자 다시 받아냅니다 광승빈 주고 광승섭 안쪽 광승민 madeину 선체스 불에 광승민 산체스 무 ball 상대 상대 넓 훌류 상대 흔들림 사로 walker 참 산체스 블루킹! 최석기! 자 그 전에 권준영 선수의 수비 이건 뭐 잡으려고 잡았다기보다는요 오른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와서 맞아준 거거든요 그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최석기입니다 자 이게 수비가 됐어요 최 부식 물러나면서 받았습니다 산체스 득점 마지막에는 이제 산체스에게 갈 수밖에 없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최 부식이 받았습니다 진영수 막힙니다 박영민 블록킹 득점 한국전력 아 한국전력이 오늘은 블록킹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리시브 흔들립니다 언더토스 산체스 다시 가르막기 연속 블록킹 득점 산체스도 지금 거의 한계에 막혀있어요 서재덕 권준영 어디로 갈까요 전광인 김도혁의 수비 그리고 산체스 득점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23 대 20 리시브 짧게 옵니다 주리치 안쪽 오재성 끝낼까요 권준영 전광인 끝났죠 경기 종료 한국전력이 세트스코어 3등의 승리를 거둡니다 예전화 같은 경기 종료 그래서 한국전력이 세트스코어 3등의 승리 윗